느헤미야 3장 대제사장 일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야 망대와 하나늘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인 사쿠리 쌓았다. 물고기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투를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하쿠스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베레의 손자여 베레게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구어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다. 문투를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부원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부원 사람들과 미이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니아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하투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한모하베의 아들인 하숲은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투를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걸음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걸음문은 베랏 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투를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골호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투를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위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다위세의 묘지 맞은 쪽에서부터 인공연못과 용사의 집까지는 베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수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비아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헤나다스의 아들인 바웨가 친족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 쪽에서부터 성구비에 있는 무기 창고까지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와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는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구역 안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하수비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여 마세야의 아들인 아사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아사라의 집에서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까지는 헤나다스의 아들인 빈누이가 보수하였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 쪽과 윗대골에서 쑥 내민 망대 맞은 쪽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스의 아들인 부다야와 오벨에 살고 있는 성전 막 일꾼들이 동쪽 수문 맞은 쪽 쑥 내민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 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고와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말 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 쪽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 문지기인 스가니아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셀레메아의 아들인 하나니아와 살라베 여섯째 아들인 한운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점호문 맞은 쪽 성전 마길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까지는 세공장이 말기아가 보수하였다.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성 모퉁이 итоге 성 모퉁이 성 모퉁 its